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8일자 오마이뉴스가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행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한테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별을 달아서 성진을 달아서 이 정권에 고마움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6개월 지켜보고 검찰총장 일을 아주 악랄하게 방해하자는 아이들을 또 바꿉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꾸고 내쫓고 또 집어넣고 해서 대검에서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이 다 청와대나 법무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내로난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시이고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 수사 당시에 정부 여당의 압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좀 무른 사람이면 그건 더 수사하지 말라 이걸 덮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인사를 해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날려버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원래 대검찰청 관부는 누가 뭐래도 검찰총장이 지명하는데 그걸 싹 바꿔서 친녀 제가 법무부와 청와대랑 같이 논의해서 인사하게 되면 성진이야 좋은 자리는 조금 아니다고 할 만한 사람들을 딱 골라서 보냅니다. 저한테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별을 달아서 이 정권에 고마움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6개월 지켜보고 검찰총장이를 아주 악랄하게 방해하지 않는 애들을 또 바꿉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꾸고 내쫓고 또 집어넣고 해서 대검에서 회의를 하면 즉시 그 내용이 다 청와대나 법무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터놓고 하는 회의를 못해서 이럴 때면 제가 국정감사 준비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탠트로 답변할지 같이 논의하면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 넘어가서 다음날 준비한 스탠스에 맞춰 그렇게 나올까 봐 오후 6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죄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인지 처분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칼을 찌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폭력으로 칼을 찌르는 것과 인사건자가 보복인사로 날리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외견상 하나는 합법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명백한 불법인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법관이 공정하게 일을 한 걸 갖고 보복할 정도가 되면 막장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권도 그런 적 없었는데 그런 것을 이 정부 하에서 보고 이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해서 당하는 것을 보면 일반 공무원은 군기가 바짝 들고 소신을 한 게 없어집니다. 모든 공무원 조직이 전부 정치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작심하고 토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러 말 가운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 후보의 다음과 같은 발언입니다.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정권이구나 했습니다. 그의 조폭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조폭 집단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윤 후보가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윤 후보의 이 같은 지적은 수없이 반복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윤 후보의 말에 의미를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선거를 조작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싶더라도 선거 부정 선거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들은 부정 선거를 밥 먹듯이 자행한 사람들이다. 한 번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거의 모든 공적 선거는 다 조작을 했다.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부정 선거를 하고 권력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건 그 인간이 속한 집단이 막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다. 3구대에서는 따라서 어김없이 거대한 부정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둔 대안은 합법이니 상식이니 양심이니 공정이니 행평이니 따위는 남아있지 않다. 권력을 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간방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깊이 맹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3구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자비한 선거 부정을 저지를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맹백한 이유입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조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설마 이번에는 이따위로 생각하면 그것은 바보천치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막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막 갔습니다. 선거를 훔친 인간이나 집단은 막 간 인간이나 집단입니다. 그들은 무선 시시든 다 할 것입니다. 3구 대선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으면 모든 종류의 조치를 다 취할 것이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선악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으면 사악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 점을 국민의힘 관계자와 윤 후보가 깊이 새기고 바로 그 사악한 일에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거는 지고 말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